2. 나현이 랩 나현 언니 그러는 나현 언니를 랩 했었잖아요 랩 잘해요 저는 랩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우리 랩 파트 곳에 살고 있는지 도대체 언제쯤 날 만나게 될지 언제 어떻게 우리의 인연은 시작될란지 모르지만 느낌이 어쩐지 잘하네 1,2,1,2,3,4 진짜 좋은 것 같아 왠지 영화, 드라마 보다 좋다 마치 사랑이 올 거야 내가 먼 데다 마치 어서 나타나봐 나는 다 준비가 됐지 레디! 제 귀에 되게 안 들리니까 민망